오오오~~ 오오오오오~~ 그만!!! 이런거, 이런거 좀 떼고 이런거 좀 떼고 아잇 왜 그런 날 있지? 추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근데 레나가 사고를 쳤네? 우리 알라는 사고 같은 건 안 치는데 그치? 자 이렇게 비오고 침칠만 이런 날 우리 라나를 먹고 싶어도 될 것 같더라 오늘 같은 날 먹고 싶게 된다니 아이고야 안녕 라사 라나 아이고야 발렌타인 저거 발렌타인 아 우와 그만 레나 일로와 아 아이고야 그래 그래 한 곳에 잘 몰았네 어 가자 레나 자 그만 레나 일로와 가자 레나 어 레나 자 가만있어 자 말 안됐네 우리 강아지 자 그치 아이 기다려 가만있어 이제 가자 그래 얘들아 자 일단은 이런거 해보자 꼬리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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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꼬리쪽에도 이렇게 잘 던졌어 아 갑시다 아빠가 안그래도 레나 목욕식을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레나가 이렇게 목욕할 일을 만들어 줬네 응 자 우리 오늘 우리 레나의 목욕을 이끌어준 라마들에게 네 목욕 좀 합시다 약하네 이게 아 따뜻해 자 따뜻한거 엄마 아빠가 아프레이즈를 했어요 네 밖에서 또 따뜻한 샤워야 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목욕하니까 괜찮지 않아 레나 머리가 뭐냐 또 이렇게 뭐냐 뭐냐 엉덩이 이렇게 돌리는데 왜 이렇게 침을 뱉어 저런도 왜 이렇게 침을 뱉어 기분이 굉장히 안 좋네 지금 우리 레나가 한곳에 다 몰아놨으니까 그런거 아니까 우리 레나가 한곳에 다 몰았어 어 애들 다 몰아놨거든 왜그랬게 애들 몰아놔야 된다고 생각했나보지 아 따뜻해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레나 살이 좋은게 아닌데 그렇지 않아 그런데 아주 좋은데 요것도 빨래가 되네 확실히 따뜻하니까 레나 이제 안 놓은 데 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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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우리 강아지 야 뭐 끝난거야 지금? 뭐야 왜 갑자기 이래 끝났어 끝났어 아우야 어떡해 아우야 끝난거야 지금 이게 끝난거야 끝난거지 끝난거야 뭐 아빠보다 레나가 온 줄 알아 엄마가 괜찮아 멈췄다 아야 비비지마 비비지 말고 바닥에 비비지 말고 나 이불 강아지 왜 왜 뭔데 뭔데 애들 너 쳐다봐서 그래? 오 두목브라우닌 거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그래 연아 우리 이제 들어가자 응? 들어가서 못 말려야 되겠다 가보지 1차로 여기서 이렇게 좀 닦고 부담가야 돼 잘했어 자기는 이걸 너무나도 먹을 자격이 되는데 왜 아직이야 잠자 왜 이렇게 좀 닦고 안주냐 응? 아 아 아 아 아 뭐야 벌써 빠졌어 아 그래 그래 쇼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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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ㅎㅎ 아 웃음 거 오! 다 먹었어 얘 얘 지금 여기 싹 비워서 먹으러 한 번 확인하기에 다녀시라면 좀 오! 이거는 무시무시해 나이가 안 썼다고 했지 알라야? 알라는 이렇게 보상한대 나는 뭔가 되게 반짝반짝 하다 너